오늘은 항암치료에 많이 쓰이는 엉겅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엉겅키는 국화과 식물로 전국산야에 널리 자생해 있고, 옛부터 약용과 식용으로 널리 이용해 왔습니다. 국내에서 자생하는 엉겅키는 해외 엉겅키보다 약효가 100배 정도 우수함이 밝혀져 있고, 꽃과 잎 모든 전초를 약으로 씁니다. 무엇보다 각종 임상과 논문 실험을 통해 지금도 새로운 효능들이 하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엉겅키의 맛은 쓰고 성질은 평안편으로 폐화관 대장 및 신장에 작용되며 대계라는 양명을 씁니다. 한방에서는 간염과 간경화, 황달신경통, 관절념 말초신경장애, 혈전분해로 인한 모든 혈액순환에 적용됩니다. 또한 방광과 전립선을 원활하게 만들어 호르몬 분비와 양을 많이 늘려주고, 인유작용이 빠르다 보니 자주 화장실에 가게 되는 현상이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인유작용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에서 반응속도가 빨라 명연반응이 좋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신장기능을 도와 전립선염과 방광염, 요실금, 발기부전 성기능장애 등의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 좋고, 이러한 왕성한 효능은 약학적 실험을 통해서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언건키 담금주는 노인들도 벌떡벌떡 일어서게 만들고, 피곤함을 잊게 만든다고 해서 벌떡주라 부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언건키 약침액은 신경교종에 악성종양의 진행을 차단 및 억제작용이 있었습니다. 실험에서 항암작용을 일으키는 적혈구막의 지질과산화 저해와 종양촉진자 활성감소 등의 활성을 보임으로써, 간암과 유방암 폐암 대장암 치료에 유용암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언건키의 실리비닌을 사용해서 간암세포성장 억제에 관한 실험 보고에서, 실리비닌 함량이 많을수록 간암세포를 제거하는 능력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간암과 간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나 황달로 인해 혈색이 많이 안좋은 분들이 언건키를 꾸준히 먹으면, 어떤 약초보다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방송매체에서 어느 중년 남성분은 직장암 판정을 받은 후 시골에 내려가서 직장암이 깨끗이 치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은 아는 약초라곤 오직 언건키밖에 아는 게 없었지만, 이것만 매일 뜯어 먹었더니 면역력이 강해서 잔병이 사라지고, 매일 기운 없던 힘이 솟아오르게 되며 직장암이 깨끗이 완치가 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약초들도 공부를 하면서 젊었을 때처럼 건강을 되찾고 삶을 즐겁게 보낸다는 치료사례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건키는 혈관질환에도 매우 탁월한 작용이 있어 차로 전초를 다려 먹으면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추어 각종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언건키 등의 건강약초를 꾸준히 잘 챙겨 먹으면서 몸관리를 하신다면 건강이 몰라보게 좋아짐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밖의 간기능 저하와 간경화를 언건키로만 고친 사례가 있으며, 현재도 간 건강을 위해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약초이기도 합니다. 또한 간에 복수가 빵빵하게 찬 사람은 언건키 효소와 액기스를 꾸준히 갈아서 먹고 완치한 사례가 있었으며, 간 수치가 정상적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실제 언건키 추출물을 간섬유화할 유발시킨 흰쥐의 간조직에 투입하였더니, 중독성 간염의 경우 10배 이상의 활성을 나타내어 간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였습니다. 언건키는 식용 및 약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뜨거운 물에 달여 먹거나 생즙을 내어 먹기도 하지만, 당뇨환자들은 갑자기 혈당이 오를 수가 있으니 생즙 사용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언건키 말린 약재는 10에서 15g 정도의 물 1.5리터를 붓고, 물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인 다음 30분 정도 더 달여서 복용하면 됩니다. 언건키를 건조시켜 먹게 되면 항산화 효과는 5-7배 정도 늘어난다고 하니 물에 달여 먹으면 병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꽃을 채취해서 한번 데친 후 꽃차로 꾸준히 우려 마셔도 건강에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언건키는 별다른 부작용은 없었지만, 미량의 알카로이드 계통에 독성이 들어 있어 과다 복용 시에 간혹 설사와 복통 증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냉증으로 몸이 차고 비위가 허하면서 위장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복용 시 주의해서 드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